화장하면서 스타일링하면서 아 어떡하지? 내가 보고 좋아해야 되는지 아니면 반가워야 되는지 복잡했던 것 같아요 하루 지냈어? 안녕? 이거 너무 이상하다 안녕 주빈아 안녕 은혜야 안녕 혜지야 내가 살면서 언제 이런 경험 또 해보나 오빠 클로커 여자 목소리가 들어서 끊을게 연락할게 작성했구나 쓰레기 이미 변심이잖아 니 가슴 큰 여자 좋아하잖아 귀여워 날 좋아하지 마라 진짜 나쁜 여자 어우야 담겨 죽고 싶다 쟤가 원래 막 그렇게 토끼가 안기만 할까? 나 만나기 전에? 동네방네 자랑했지 나 진짜 천년의 이상형을 만났다고 설렜어요 그때도 술 개취했었던 날 기억 아 기억나 그때 나랑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? 어 되게 묘했어요 헤어지고 나서도 생각이 좀 나더라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만났는 듯 그렇게 추억이 없잖아 좀 성숙해지고 나서 만났더라면 우리는 더 오래 만나고 더 진지한 연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에 다시 만나면 안녕